그럼 기본적 분석에 관한 한계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적정 주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적정 주가, 저도 예전에 적정 주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뛰었어요. 적정 주가, 우리가 계산해서 이 회사 적정 주가를 뽑아냈을 때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으면 사놓으면 돈 벌겠네.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환상이 머지않아 곧 깨졌었거든요, 예전에. 왜냐하면 저도 적정 주가 구하는 법이 궁금해서 저도 공부를 한번 해봤었어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다 참고해서 또 아무래도 저보다는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 분석할 리포트를 보면서 왜 이런 수치가 나왔지를 저도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한테 전화를 해서 왜냐하면 저는 연락이 될 수 있으니까 전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답변이 뭐였냐면 업계 관행이다. 업계 관행상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었을 때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목표 주가, 적정 주가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분석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 나와 있는 목표 주가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적정 주가를 우리가 보통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10만 원에 적정 주가가 있다. 꼭 10만 원을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업계에 정해진 툴에 의해서 나온 수차인 거지 실제로 그 기업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단타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그럼요. 단타가 사실 짧은 기간에 보유하기 때문에 방식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단타도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구별하잖아요. 이 단기 투자도 실제로 주식을 산 이후에 얼마나 시간 동안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스캘핑은 될 수가 있어요.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에 수초, 몇 초 아니면 몇 분 안에 끝내는 매매 수초 대신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률도 좀 작습니다. 0.1%에서 1% 정도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애개 그거 조금 받고 어떻게 0.5% 1% 갖고 언제 부자 되겠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작은 수익률을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수익률을 누적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0.5% 수익률 그러니까 세금과 수수료 다 빼고 0.5% 수익률을 내가 거둔다고 하면 이 매매를 하루에 10번 하면 5%입니다. 그렇죠. 하루 만에 5% 수익률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10번 하고 20번 하면 수익률은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캘핑이고요. 두 번째로 데이트레이딩이 있어요. 데이트레이딩은 보통 매수한 이후에 3, 4시간이나 아니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스캘핑보다는 보육기간이 좀 더 길지만 대신에 수익률은 조금 더 높고요. 데이트레이딩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가베티. 종가베티. 장이 끝나는 오후 3시 30분에 매수를 해서 그날 시간 외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시간 외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 오전 중에 매도하는 기법인데 요새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직장인분들은 장 중에 주식을 볼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장 마감 후에 3시 반에 살 수 있는 종가베티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새 종가베티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유행하는 것. 네. 요새 트레드입니다. 종가베티. 그리고 단계 수익이라고 해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보유하는 단계 수익이 있고요. 수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유하는 수익 매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여기서 어느 스타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데이트레이딩이 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데이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다가 다른 고수분들을 봤는데 종가베티으로 하셔가지고 수익이 더 큰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사람의 수익금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장 중에 하는 데이트레이딩보다 종가베티에서 얻는 수익금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베티도 뭐냐면 장 마감 후에 3시 30분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뜰 거를 예상하고 이 갭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갭이 3, 4%만 나와도 사실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하루 만에 3, 4%만 나와도. 데이트레이딩은 한 번 들어가서 1, 2%씩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또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고수분들의 수익금이 대부분 보니까 종가베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종가베티가 좀 배워야 되겠다. 너무 간절해가지고 진짜 종가베티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1년 동안 연구를 제가 했었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종가베티가 줍니다. 아, 지금 종가베티 주예요? 지금은 종가베티가 전문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마시라. 주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식 시중에서 지금 제아에서 잘한다는 고수분들도 사실 다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각오를 저도 부딪혔거든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우리 PD님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탈 좀 해봐야겠다라는 영상에 보시는 투자자분들 있을 거네요. 어떤 걸 좀 권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단타를 공부하시겠다 하시면 장기 투자와 단타는 공부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는 기본적 분석 위주로 가셔야 되시고 단기 투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흔히 말하면 차트죠. 차트를 보시는 차트 안에 들어있는 캔들,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보조지표들, 그런 걸 같이 보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단타할 때는 호가창을 보시면 좀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호가창을 보시면 눈이 아프실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건 별로 없는데 눈만 아프다 이러실 수 있으신데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가만히 호가창 내에서 뭔가 움직임,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실 겁니다. 이제 호가창과 체결창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가창을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매수과, 오른쪽에 매도과가 있는데 호가 물량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호가 물량들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호가 물량들이 막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변화들, 매도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물량 변화들.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대량의 매수, 호가의 대량의 물량들이 매수학과에 막 들어온다든지 그건 지금 누군가 막 살려고 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작은 변화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잔량비예요. 매수 총잔량, 왼쪽에 매수 총잔량과 매도 총잔량이 있는데 이 총잔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가 있으면서 비율이 변해요. 이 비율이 1대 1인지 2대 1인지 1대 1인지 이 비율에 따라서 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확률이 또 달라집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도 총잔량이 더 많아야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흔히 사람들은 매수를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반대예요. 오히려 매수 물량이 많으면 하락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이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밑에다가 깔아들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팔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위에다 도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2020년이나 2021년도에 부동산을 영끌했잖아요. 왜 영끌했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이 10억이라고 하면 8억이나 9억에 대기하지 않고 10억, 11억에 그냥 사버렸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매수고가 매수고가에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돼 있습니다. 약간 이런 기술적 분석이 특히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를 잃는 건가요? 그럼요. 주식은 사실 심리가 많이 반영돼 있어요. 특히 주식은 사람들의 심리, 어떤 심리냐면 기대감. 기대감. 네, 기대감.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금리와 환율도 된 게 중요시 생각하실 수 많잖아요. 이 금리와 환율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금리와 환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중요한데 단타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개인들은 아까 제가 개인은 개인답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굳이 금리와 환율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의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국에서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도 다 다릅니다. 서로 이렇게 논쟁하잖아요. 현재 여기서 긴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더 확장시켜야 된다.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미국의 FOMC나 그런 경제기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금리를 올리면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피해죄와 수해죄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죄들은 가급적 매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수해를 보는 업종에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맞게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뜩이 커졌을 때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절대로 전쟁 안 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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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전쟁 안 난다. 맞아요. 그랬어요. 바보들아. 러시아가 바보냐. 왜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하냐. 절대 전쟁 안 나니까 안심하고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진짜 굉장히 많았었어요. 심지어 2월 16일인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륜공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전쟁 안 난다고 그랬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분이랑 누가 더 정보가 더 높였을지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단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오픈마인드로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마음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대응. 예측하지 말고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지 거기에 안 날 거라고 단언하고서 주식을 샀다가는 그 당시 많이 피해가 있었겠죠.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 금리 인상도 전혀 신경 쓸 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좀 하락이 있으니까 단기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사실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수도 안 봐요. 지수도 안 봅니다. 오로지 그 종목의 흐름만 보지 지수까지도 잘 안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단타를 쳐야겠다라는 그 종목들은 어떻게 골라요? 종목들. 우선은 본인들만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 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상승을 좀 잘 하고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단타라는 것은 등락이 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물론 삼성전자로 단타라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대형주들은 등락폭이 작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들은 빨리 매매를 해서 큰 등락폭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등락폭이 작은 종목들은 하루 종일 움직여야 1%거든요. 그 안에서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폭이 작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등락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아무래도 수익금이 더 크겠죠. 그래서 등락이 큰 종목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 그렇죠. 제가 좀 이건 들어봤던 건데 단타 고수들의 기술이라고 하셔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셔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기술인가요?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한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상한가, 하한가. 그날 최고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30%.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고요.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상한가 제한이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 특정 주식이 원래는 미국처럼 상한가 제도가 없어가지고 40%, 50%까지 더 갈 수 있는 주식인데 우리나라의 상한가 제도라는 거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원래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 30%밖에 못 갔을지라도 그러면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더 갈 수 있겠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가 올랐을지라도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원래 이 주식은 40%, 50%까지 더 올라갈 주식이야. 하지만 오늘 30%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더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주가가 1% 올랐을 때 사거나 10% 올랐을 때 사면 되지. 왜 30% 올랐을 때 사?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무서워서 그 가게에 못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1%, 10%에 있는 주식은요. 무서워서 못 사요.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30% 올라있는 종목은 내일 40%, 50%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록 주가는 많이 올라있지만 확신이 드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상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은 비록 주가는 낮을지라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은 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몇 개 종목을 고르시면 그중에 몇 개가 다음날 상한가야 하나요? 확률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높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85에서 90%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찍으면 되네요. 이것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확률과 빈도는 반비례합니다.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와요. 그 종목들을 다 하면 성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 거에서 다 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좀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골라서 하시면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목표 수익이 30%가 되는 건가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보통은 목표가 그 다음날 갭상승을 목표로 하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7% 정도가 뜬다고 해요. 7% 정도. 그런데 물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다음날 바로 안 거고 조정을 줬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상한가가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는 사실 전업, 저처럼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아닌 필수가 됐었어요. 상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상따를 하시는 분과 상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의 차이가 많이 멀어집니다. 안 하시다가 상따를 함으로써 수익금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듣기로도 상한가 따라잡기가 과거 15% 때는 적중도 잘 되고 많았는데 30% 늘어나면서 대상이 되는 종목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오히려 종목수가 적어져서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압축되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네요.